지난번에 답답해서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1시간의 시간당 거짓 땅을 통대가 하는 정도의 손님들이 오시고 계시지만 오시는 분들마다 나가시면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등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자영업! 힘내세요 사장님!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야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분들 전국에서 열심히 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들 모두가 힘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힘내고 많은 분들 힘내시고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